2024년 하반기 호랑이띠의 운세는 여러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변화의 기운이 강하게 느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시기는 직장이나 개인적인 삶에서 새로운 기회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새로운 프로젝트나 직업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긍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인관계에서도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소통이 원활해야 하며 신뢰를 쌓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료나 친구와의 관계에서 협력과 이해가 더욱 중요해지며 이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협업이 필요한 프로젝트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하고 타인의 의견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재물운에 있어서는 상승세가 기대되지만 지출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무리한 투자는 피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재정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 면에서는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신적인 안정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반기는 자아 성찰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표와 방향성을 다시 점검하고 내면의 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이 나아가야 할 귤과 발전 방향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2024년 하반기는 호랑이띠에게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위한 기회가 가득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사주학 관점에서 띠별로 몸에 지니고 다니면 말년에 초대박이 나는 물건들은 각 띠의 특성과 운세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특정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 각 띠에 맞는 물건을 지니면 금전운이 상승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띠가 몸에 지니면 말년에 금전운이 상승하는 첫 번째 물건은 호랑이 그림이나 조각상입니다. 호랑이띠가 호랑이 그림이나 조각상을 몸에 지니면 말년에 초대박이 나는 이유는 사주학의 여러 요소와 상징적 의미에 기초합니다. 먼저 호랑이는 강력한 힘과 용기를 상징하는 동물로 사주학에서 호랑이는 양의 기운을 대표합니다. 이 기운은 추진력과 성취를 의미하며 호랑이를 지니는 것은 이러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호랑이띠가 호랑이 그림이나 조각상을 소지함으로써 자신의 본래 성형을 더욱 강화하고 성공과 행운을 가져오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랑이는 부하 번영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호랑이 그림이나 조각상은 재물과 성공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고 믿어지며 이는 호랑이띠가 자신의 금전운을 높이고 사업이나 재정적 기회에서 성과를 얻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호랑이의 이미지를 소지함으로써 호랑이띠는 정신적인 안정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도전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자신감은 결국 말년에 큰 성과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호랑이 그림이나 조각상을 소지하는 방법으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작은 호랑이 조각상이나 그림을 주머니나 가방에 넣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언제든지 쉽게 꺼내볼 수 있으며 호랑이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호랑이 모양의 펜던트나 조각상을 목걸이나 팔찌로 만들어 착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몸에 가까이 두면 호랑이의 기운을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작업 공간이나 책상의 호랑이 그림이나 조각상을 두는 것도 좋으며 이는 집중력을 높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안의 동쪽이나 남쪽 방향의 호랑이 그림이나 조각상을 배치하면 금전운과 행운을 불러오는데 유리하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호랑이띠가 호랑이 그림이나 조각상을 소지함으로써 사주학적 관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 말년에 초대박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호랑이띠가 몸에 지니면 말년에 금전운이 상승하는 두 번째 물건은 주황색 또는 금색 물건입니다. 호랑이띠가 주황색 또는 금색 물건을 몸에 지니면 말년에 초대박이 나는 이유는 사주학의 여러 요소와 색채의 상징적 의미에 기반합니다. 먼저, 주황색은 활력과 창의성을 상징하는 색으로 생명력과 에너지를 불어넣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랑이띠는 본래 용기와 결단력이 강하기 때문에 주황색 물건을 지니면 이러한 특성을 더욱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사업이나 직업적인 변화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을 높이며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면, 금색은 부하 번영을 상징하는 색으로 재물과 행운을 끌어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주학에서 금색은 금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재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경제적인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호랑이띠가 금색 물건을 소지하면 풍요로움과 성공을 더욱 쉽게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주황색과 금색은 모두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 호랑이띠의 사주와 잘 어울리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이고 부정적인 기운을 차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색상의 물건을 소지함으로써 호랑이띠는 운의 흐름을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황색 또는 금색 물건을 소지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주황색이나 금색의 액세서리 예를 들어 목걸이, 팔찌, 반지 등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항상 몸 가까이에 두어 긍정적인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주황색 또는 금색 물건을 작은 형태로 만들어 가방이나 지갑에 넣고 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필요할 때 꺼내어 보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주황색이나 금색의 의류를 착용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날이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러한 색상의 옷을 입으면 자신감을 높이고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황색이나 금색의 소품을 작업 공간이나 집안의 특정 장소에 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로 인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금전운을 끌어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와 같이 호랑이띠가 주황색 또는 금색 물건을 소지함으로써 사주학적 관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 말년에 초대박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호랑이띠가 몸에 지니면 말년에 금전운이 상승하는 세 번째 물건은 청금석입니다. 호랑이띠가 청금석을 몸에 지니면 말년에 초대박이 나는 이유는 사주학의 여러 요소와 청금석이 지닌 상징적 의미에 기반합니다. 청금석은 고대부터 부와 행운을 상징하는 보석으로 여겨져 왔으며 아름다운 파란색은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사주학에서 청금석은 금의 기운을 지니고 있어 재물과 번영을 끌어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호랑이띠가 청금석을 소지함으로써 금의 기운이 더욱 강화되며 이는 재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경제적인 기회를 늘리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청금석은 정신적인 안정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보석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신감을 높이는 데 기여하여 호랑이띠가 본래 가지고 있는 용기와 결단력을 더욱 강화합니다. 이러한 자신감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며 이는 결국 말년에 큰 성과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청금석은 부정적인 기운을 차단하고 긍정적인 기운을 끌어모으는 힘이 있어 호랑이띠가 청금석을 지니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재정적인 성공을 이루는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청금석을 소지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청금석을 목걸이, 팔찌, 반지 등의 액세서리 형태로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항상 몸 가까이에 두어 긍정적인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목걸이는 가슴 부근의 위치에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받아들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둘째, 작은 청금석 조각이나 형태를 주머니나 가방에 넣고 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필요할 때 꺼내어 보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청금석을 책상이나 작업 공간에 두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이는 집중력을 높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중요한 일을 할 때 그 근처에 두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청금석을 집안의 동쪽이나 남쪽 방향에 배치하면 재물운과 행운을 불러오는데 좋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위치에 두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호랑이띠가 청금석을 소지함으로써 사주학적 관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 말년에 초대박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호랑이띠는 용기와 결단력이 뛰어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의 강한 기운은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사주학적으로, 호랑이띠는 대담함과 창의성을 상징하며 이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에 자신감을 가지세요. 당신의 능력과 에너지가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특히, 주변의 사람들과 협력하며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면 더욱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모든 도전이 당신을 더욱 성장하게 할 것이니 늘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잊지 마세요. 이번 영상을 함께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50의 지혜에서는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도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